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여부가 논란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위탁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논의 중인데, 전국에서 처음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공공병원인 만큼 반발이 거셉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병원인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운영 주체도 대학병원에서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의 피를 넘어 국민 기만 행위이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에 나섰습니다. 전국 262개 단체가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공공의료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지원을 받는데요. 이것들을 다 수탁기관에서는 환자보담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성남시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성남시도 민간위탁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권연희입니다. OBS 뉴스 권연희입니다.